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르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지를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요하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모로 오사라 천능의 구세 예수 하나님 오신다 빛나는 새벽별 왕의 왕 찬양해 영원히 가수리 장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장마늘이 깊어서 내 아리차 울린다 영원히 가수리 영원히 가수리 영원히 가수리 영원히 가수리 영원히 가수리 영원히 가수 어둠가신 우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뜨고 작은 나라들 기뻐 받아봐요라 영광을 받을 왕의 왕 애들 내밀다 신주 어둠한 찬양에 영원히 가슴이 영광을 받을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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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탄 축하 행사가 모여지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각곳 있는 현장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모여서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입니다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작년에는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교회 집합 검진 명령이 내려져서 그 다음에 하나 택벌에서 예배가 드려져 있었습니다 올해도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고 정말로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탄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했습니다 그리토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기중한 축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 하나는 평안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원리스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이번에 우리 성탄제를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들이 평안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원리스의 기한 축복된 역사를 회복하는 기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고 다음 주에만 마지막 주일로 예배드리는 시간들입니다 마지막 주일 앞주간이 오늘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또 한 해를 새롭게 계획을 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들이 무엇입니까 많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교회에 주신 응답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떤 응답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그 응답으로 만족해 할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응답으로 오해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든 삶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혀졌다면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근작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들 되도록 하나의 한 해 동안에 지나오면서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혀졌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실패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tal vez 한 fracasado, tal vez están heridos por ese fracas 그러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었다면 그 상처가, 그 실패했던 부분들이 여러분을 발목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상처와 여러 가지 슬픔과 지난 날에 실패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놓고 새로운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 참된 시작입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로마스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8.31 dice así 32, el que no es catimonia su propio hijo sino que lo entregó por todos nosotros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내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자 하면 된다 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장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들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아홉 가지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가다라빵이 일어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있어 마가다라빵이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전문화 제자와 세계하야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된 역사들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기도 때 기도했어요 많은 경우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부분에 갇혀있고 나의 것에 갇혀있고 또 좀 더 수준 있는 사람은 나라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것에 갇혀있어 우리의 것에 갇혀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다 받은 이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느냐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따라 성취되어집니다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은 이 축복된 역사들이 언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허감의 세력이 더욱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허감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허감의 세력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허감이 지금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는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악한 사단이 결국 우리 인생의 창세 3장과 6장과 11장 사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3장과 6장과 11장은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단의 숨겨진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결국은 육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흐뭄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흐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흐름과 혼돈과 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름 세력이 시대를 장악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범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범 3장 13절 15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근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Tell me уверe 세상을 보십시오 전체가 귀신에게 완전히 착각되어 버렸습니다. 삼단체가 귀신 운동하고 있고요. 무당들은 접신에 빠져 있고요. 성진국은 성진국대로 수준 높게 접신에 빠지고 있고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수준 낮게 귀신의 활동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유럽은 명상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귀신장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근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사업장에 허감의 세력이 무너지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테몬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마현눈이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세계적인 강한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7족 속 31 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응답을 받아야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는 2, 3, 7 나라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내 자신 또 내 자신 을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능력인 성령의 능력들을 힘입는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실패들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실패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신상을 깨트리기 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신당을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3절을 한 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누구든지 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우상 숨기고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요. 3 cosas que el hombre tiene como naturaleza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고요. tiene este naturaleza buscar a Dios. de hacer algo bueno también. 행복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y también la naturaleza de ser feliz. 하나님을 찾는 본능 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있어요.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대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우상의 내용들 보세요. 종교의 내용들 보세요. 사람들의 염려와 고민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 계속 분뇨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고민은 모든 것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 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안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상을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박살냅니까? 여러분 우상을 찾아가지고 그걸 깨뜨리고 그걸 불사르고 합니까? 그럼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바라라 할 때 선을 행하라는 의미로 많이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많이 많이 바라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증거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빛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에 빛을 바라는 것 같이 의미를 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가하게 될 때에 빛이 바라지고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게 우상의 증각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빛이 많은 것입니다. 모든 진입 은 4차 산업혁명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남기 위한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많은 엄청난 영적 문제들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문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다는 것입니다. 영적 영적 문제들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치유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el problema espiritual jamás podrá ser resuelto con las cosas de las personas con el hombre solamente Cristo puede sanar todo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였죠. 거기에 예수님도 손님으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뜨다가 저기 갖다 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될 때 그렇게 기적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처음 기적은 사도행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운명에 빠진 영적 문제에 빠진 자였죠. 그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은각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했어. 사도행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법정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핍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그 이름 만이 흑암 의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 하늘 과 땅에 근처 가진 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 에 할 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 허감이 무너질 때고요 두 번째로 참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를 회복 회복 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에 말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그렇게 말씀 하고 있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성원자와 낙헌 흐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했어요. 예배드리는 부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비록 짧은 시간이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을 받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2, 3, 7 나라와 후대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기다리십니까? 예배 달려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배가 정말 기쁨과 감격이 되어집니까? 예배를 생각한다면 설레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실제적인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예배가 안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도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기다린 자에게는 말씀 듣는 가운데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의 징검다리가 되어가지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죠. 내가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붙잡는데 그게 내게 오늘 결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내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3, 3장 1절에서 3절을 묵상기도 읽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치여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3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 게 이만이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만 그 말씀이 이만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이 성취되는 시간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ese tiempo de culto ese cumplimiento del horario de la bendición de Dios. tercero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속에 성취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냐 cuando levantan las obras para las obras y las respuestas de bendiciones de Dios.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성전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preparamos el templo donde se manifiesta el nombre de Jehová en el versículo 5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 인 그 계실 곳 으로 찾아 나아가서 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절 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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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실 그곳으로 해서 그리고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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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나타날 장소를 준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모든 현장과 미래를 살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예로살렘 성전 그 장소를 회복하고요. 우리는 지금 그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전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성전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한 영이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이 나타나는데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성전을 누리면 그 현장의 멸망의 역사는 당연히 도망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허가미 역사들이 떠나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어있다는 그래서 장소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성전 회복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막을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RUTC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주신 성전 회복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2, 3, 7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만 성도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거고요.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고요. 많은 후대들 제자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성전 회복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은약자본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cosas le dije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성전을 회복할 때 오늘 여름을 붙잡아 은약이고요. 평생에 붙잡을 은약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네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르하니라 여기에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르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평생에 붙잡을 은약이 여러분 이 시대 가면 갈수록 심각한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돼있어. El tiempo transcurre verán problemas espirituales más graves. El movimiento de chicería y shamanismo se estará incrementando 아니 가학이 발전했음에도 그렇습니다. 가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거기에 영적 문제와 점술 운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준한 답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허감이 무너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승전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 되어져야 이 사실 붙잡고 이번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한 복된 시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성취 될 기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약 중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속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하심 성령님 의 역사 하심 평생 의 언약 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 자녀 손들 위해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 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 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